하이 여러분들 부릅니다 자 오늘은요 제가 바로 야후에 나왔습니다 오늘 굉장히 날씨가 좋은데요 제가 오늘 산에 나온 이유는요 바로 5월에만 볼 수 있는 곤충 베스트원입니다 아마 곤충 좋아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이 알고 있는 곤충일 텐데요 아무것도 관심이 없는 분들은 절대 평생 볼 수 없는 곤충 중에 베스트원이기도 하고요 5월에만 나오기 때문에 제가 5월 되자마자 왔습니다 제가 혼자 온 게 아니라 바로 짜잔 안녕하세요 투곤조아입니다 네 투곤조아랑 오랜만에 왔어요 이제 대학생이라고 나 바쁘더라구요 빨리 가서 후딱 해치웁시다 날이 너무 좋습니다 근데 지금 뭐 하나를 잡았는데요 지금 굉장히 독특한 친구거든요 한번 꺼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친구는 노랑뿔 잠자리라고 하는 친구입니다 딱 요만 때쯤 딱 5월 초부터 잘 보이는 친구들인데 이거 보세요 굉장히 신기하죠 더 독특한 거는 이 친구들 바로 6층인데 바로 여기 사진이 보이는 친구인데 여러분들 생긴 게 바로 개미 개신 같지 않나요? 자 여러분들 이 친구 놔줄 건데 한번 보세요 이렇게 독특하게 생겼어요 오호 자 여러분들 이게 보이시죠 등산하시는 아저씨들이 이렇게 지팡이로 콕콕 찍은 게 아니라 비단기랍잡이 구멍이거든요 바스락바스락 소리가 난다 올라가면서 다양한 생물들을 지금 보려고 하다가 그러면 너무 늦어질 것 같아서 다이렉트로 쭉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포인트에 도착을 했는데 제가 작년에 이나무에서도 잡았었거든요 막 그냥 진짜 이런 데다가 있었어요 이런 데에 그냥 붙어 있었고 아 근데 오늘은 한번 트랩을 설치해 놓고 또 다른 데 좀 탐방 좀 갔다가 오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지금 한 2, 30분 찾았는데 지금 한 마리 꼭 빼기도 안 보이거든요 보통 걔네들이 여기 위에 쪽에 많이 날아다녀요 그래서 보는데 날파리만 있고 좀 이른가? 근데 오늘 날씨는 기가 막히게 좋아가지고 있을 거예요 와 트랩 역시 여기다 혹시 뭐 뭐 섞으셨어요? 바나나하고 이제 설탕하고 식초 섞었습니다 설탕 식초 아주 기가 막히고만 보통 자연에서는 수액 해가지고 참나무나 상수리나무과에서 이제 하늘수가 나와가지고 이제 자연스럽게 여기서 수액이 흐르면 그게 시큼한 냄새가 나거든요 그거를 이제 인위적으로 한번 만들어서 트랩을 한번 설치해 보는 겁니다 발을 이런 식으로 펼쳐서 뭉개듯이 이렇게 발라주시면 한번 냄새가 퍼지면서 이제 벌레들이 꼬여들 거예요 자 저도 이번에 설치를 하려고 이걸 가져왔는데 저 보여드릴게요 저는 반대로 굉장히 얇은 나무로 이렇게 작은 나무에 한번 해볼게요 냄새 나게 꾸욱 이렇게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꾸욱 발라줍니다 오 냄새 오 마이 갓 트랩 설치했습니다 트랩 설치했습니다 트랩 설치했습니다 설치했습니다 트랩 워 여러분들 이제 트랩 설치한 지 약 한 시간 정도 흘렀거든요 그리고 날도 좀 따뜻해졌습니다 지금 해가 더 많이 떴어요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과연 네 없어요 너무 일찍 왔나봐요 트랩에 지금 한 마리도 안 보입니다 지금 아 안 돼 정말 할 때 가라지 못 잡았다 너 야 빨리 가 빨리 가 아 왜 안 가냐고 자 여러분들 2주 뒤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여기 그냥 땅에 떨어져 있는 한 쌩을 발견했습니다 오 이 친구들이 짝짓기를 하다가 떨어졌나봐요 나무 어딘가에 있나본데 와 드디어 굉장히 생동감 있는 사슴풍뎅이를 만났네요 이 친구들은 진짜 매년 한번씩 꼭 보는 약간 연례행사라고 할 정도로 많은 분들이 5월달을 많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앞다리를 이용해서 이제 다른 타 곤충이나 천적인 새들을 이렇게 좀 저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앞다리로 계속 포전적으로 굉장히 공격을 많이 하는 그런 액션을 보이는데 나름 이렇게 하는게 너무 귀엽고 해가지고 많은 반려 곤충을 키우시는 매니아층들에게 인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방금 여기 떨어져 있었으니까 아마 이쪽 나무 어딘가에 수액이 흐르거나 아마 위쪽에서 비행을 하거나 아니면은 돌아다니다 우연치 않게 짝짓기를 하다가 비행 중에 떨어진 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을 좀 약간 탐색을 해봐야 되는데 하늘에 날아다니는 사진 뿐이 없네요 우선 여기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막 진짜 한 나무에 수십 마리씩 막 붙어있는 경우도 있고 또 많게는 수백 마리 붙어있는 경험을 가진 이제 매니아층들의 사진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 지금 수액이 흐르는데 지금 사수풍뎅이 수컷이 수액을 먹고 있습니다 오호 옆에 보니까 한 마리가 더 있었습니다 여러분 자 우선은 여기 있고 다른 사수풍뎅이 친구들이 지금 날아다니는 모습을 계속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수액이 굉장히 조금 흐르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먹고 있잖아요 근데 이 친구들은 여기 수액을 먹기도 하지만 이제 상단에 이런 이파리들이 났을 때 이런 이파리들을 자신의 턱으로 이빨로 이렇게 떼 낸 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액체를 먹으면서 처음에 수액이 흐르지 않을 때는 그런 식으로 버티립니다 이 친구들이 또 비행도 기가 막히게 자라거든요 그리고 사수풍뎅이는 날라다니는 것을 구축막으로 잡기도 하고 땅에 떨어진 걸로 잡기도 하는데 이렇게 트랩 이제 바나나로 이제 발효시켜 가지고 잡기도 합니다 이걸 한번 설치해 보고 이따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이 날은 날은 날 날라온다 이 날은 날이에요 여기 옹 shoots 오잇 숲 세께로 이렇게 산행을 할 때는 우리 여러분들이 항상 주의할 점은 뭐냐면은 혼자 오시면 안되고 꼭 2인 이상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변화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산을 막 이렇게 오르고 내리고 하는 데 힘들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고요. 어리신 분들은 항상 초행기 절대 혼자 가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신기한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하늘소 탈출공이라는 건데 그 안쪽을 만져보면 굉장히 맨들맨들하고 안쪽으로 이렇게 접속함이 파여있거든요. 이런 친구들이 이제 나무의 구멍을 내서 나중에 이런 곳에서 대량의 수액이 발생을 하는데 그것들이 숲속에 살아가는 곤충들에게는 오아시스 같은 존재가 나중에 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하늘소 이런 거 보시면은 아 하늘소 탈출공이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 사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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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잡았다. 자 이렇게 포축망을 이용해서 잡기도 합니다. 사실 이렇게 트랙 설치를 해놓고 가만히 있으면 사풍풍뎅이 친구들이 날라오거든요. 자 이렇게 가만히 보고 있으면 이제 곤충들이 좌우측으로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들이 보이는데 뭐 나비 또는 꽃무지 또는 풍뎅이 친구들입니다. 방금도 나비 한 쌍이 짝지게 하려고 따라 봤네요. 자 짝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거 여왕장수 말벌을 친구거든요. 와 진짜 크다. 와 지금 이만해요. 이거 그냥 장수 말벌 아니고 여왕이고요. 또 5월에 이렇게 돌아다니는 친구들이 여왕입니다. 와 드디어 잡았네. 와 진짜 크다. 본 장수말벌 중에 제일 커요. 여왕장수말벌. 이 정도면 4cm는 넘겠네요. 자 그리고 여기도 다른 트랩인데요. 와 그리고 5월 달에 좀 이르게 나오는 딱장벌레인데 이제 풀생명주라고 하는데 얘는 좀 어둡네요. 얘네 사풍 잡다보면 막 나무에서 많이 떨어집니다. 자 이렇게 잘 보시면은 사순붕댕이 친구가 혀로 이렇게 핥아먹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죠. 우리 사순벌레 자순붕댕이랑 똑같은 혀를 가지고 있습니다. 손같이 생겼고요. 노란 색깔인데 이렇게 흡집할 수 있게 흡입할 수 있는 기관을 가지고 있어서 저런 식으로 먹이를 먹는 겁니다. 와 여러분들 이 친구는 진짜 의자왕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지금 수컷 한 마리의 앙컷이 1,2,3,4,5,6,7 네 어떻게 보면은 앙컷이 8마리가 있는데 아 좋습니다. 네 앙컷이 많아요. 지금 근데 잘 보시면은 앙컷들도 앙컷 나름대로 서로 저런 식으로 머리를 이제 부대끼면서 먹이다툼을 하잖아요. 자 수컷들은 훨씬 더 살벌하거든요. 특히나 장수말벌이 앙컷도 뿌리 없다고 해서 서로 싸우나요 이러는데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앙컷들도 머리를 이렇게 부대끼면서 싸우는 모습을 자연 속에서도 그리고 사육하면서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저러다가 한 마리가 떨어집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짝짓기 하고 있는 수컷과 앙컷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사슴풍뎅이는 일반 장수풍뎅이와 똑같은 방식으로 짝짓기를 합니다. 앙컷이 이렇게 수액이나 바나나 이런 것을 먹을 때 먹이를 먹을 때 수컷이 이렇게 위에서 보호해주는 호위행위를 합니다. 여기 날라다니는 거 보이시나요? 요호우! 비행을 굉장히 잘하는데 친구들이 굉장히 독특한 게 저렇게 비행을 하면서 먹이가 어디에 있고 어떤 지형이 있고 그런 것들을 파악을 해서 금방금방 잘 터널하고 돌아다니더라고요. 자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나요? 굉장히 신기하죠? 저도 5월만을 대기를 제가 콧빠지게 기다렸는데 제가 오늘 사육하기 위함이랑 전시하기 위해서 총 3쌍을 데려가려고 합니다. 플러스 여왕장수말벌 추정 해가지고 오늘 이렇게 했는데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다음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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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